정성훈과 김병현의 대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다 대결이 되겠습니다 아 김병현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컨디션이 좀 좋아 보이고요 정성훈 수는 또 5번에서는 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 번째 아무도 몰랐거든요 네 두 번째는 더군다나 국가대표는 김민혁 선수 잡았잖아요 네 정성훈 선수 반격을 못하게끔 막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트에 정성훈 또 한 번 네트 야 김병현 물러서지 않는데요 김병현의 득점 6대1로 앞서가 찬스 볼 어휴 좋습니다 아 사보밤씨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는 정성훈입니다 아 또 나갔어요 아 이번엔 정세점 2대9 선제 공격을 뺏기면 안 돼요 그렇죠 아 그렇죠 나가고 말아서 2승 7패였는데 이번 세진은 단식 나올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네트 넣고 나가고 나가네 자 네트가 걸립니다 조금 빠른 박자로 하다보니까 정원으로 범신 유도를 잘 끌어내래요 네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경기는 모든 팀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받았고요 아 이번엔 길었습니다 아 예 아 그렇죠 아 좋네요 아 좋네요 아 좋네요 네 아 좋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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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캠스플이 왔어요 김병현 5대 4 앞서 있습니다 정성원 아 네 자 기 milli 소문하는데 범실로 많이 이어져요 자 문체로 벗어났어요 서브 궁점을 만든 정성원입니다 김병현 백제백 네트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합성합니다 7대6 아아 3구 6대8 서브 득점 짤러운 서브였고요 걸립니다 이번 경기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 서브 득점 10대7 매치 포인트 아 아 워에브 랍거우스 워에브 랍거우스 워에브 랍거우스 워에브 랍거우스 워에브 랍거우스 워에브 랍거우스 어둠거우스 워에브 랍거우스 워에브 랍거우스 워에브 랍거우스 워에브 랍 Woah 아 재밌고 ıll애 컷 그리고 Grab 랍거우스